고공 행진을 벌이던 렌터카 요금이 최근 8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지며 관련 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영훈 도지사가 이처럼 널뛰기식 렌터카 요금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과거 논의 과정에서 중단됐던 가격 상하한제 도입을 재검토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렌터카 업체가 보유한 차량입니다. 두 달 전까지 하루 대여료가 10만원에 달했지만 지금은 만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대부분 해제된 후 단체 관광객이 늘고 저렴했던 항공료마저 정상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렌터카 이용이 많은 개별 관광객들의 이용문의가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특수를 노리고 증차했던 차량을 최근 매각하는 업체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코로나 발생 이전처럼 영세한 렌터카 업체들의 줄도산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수면 아래에 있던 렌터카 요금 상하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주에 들쑥날쑥한 렌터카 요금 안정화 대책 등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 오영훈 도지사 역시 최근 관련 부서에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요금 상하한제 도입 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도내 렌터카 업계는 지난해 성수기 요금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비수기에 최저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제주도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한테도 좋고, 그리고 또 제주도에 찾는 관객들한테도 어떤 합리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게끔... 제주도는 최저 가격 보장을 위한 시행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관련 업계의 담합 우려 가능성을 이유로 논의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도정이 바뀌고 가격 상하한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가격 상하한제 도입을 위한 특례 규정, 신설 등 특별법 개정이나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렌터카 가격 상하한제 도입을 위해서는 법령 대정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의 공감대를 얻는 등 장애물이 적지 않지만, 그동안 도입에 부정적이었던 제주도가 입장을 선회하고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관련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